금일 호초 선생님의 등산 무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관상주 총동문 산악회에서 오늘 시산제 모시러 갑니다 관악산으로 왔습니다 이게 우습듯 시작된 비, 눈 이런 날씨의 조화에 의해서 오늘 또 이게 눈 속에서 시산제를 지낸다는게 관산중 산악회의 이게 행복인듯 합니다 복 받은 산악회입니다 어찌게들 올라가시네 힘들지만 잘 올라가십니다 하산하나 아이젠을 차야되겠는데 올라갈때는 좀 괜찮은데 예예예 여기로 갑시다 우와 안정이 아이젠 찼네 날아가시겠네 좋아요 좋아 좋아 아 역시 회장님 아이젠 안했어 올라갈때는 안해도 돼요 반갑습니다 예예 반갑습니다 예예 아이젠 차고 가니까 편하지요 어 갑시다 아이고 근데 너무 무겁지 않아 총은 너무 무거워 그거 나도 좀 누구하고 나눠지고 가지는 혼자 그걸 끙끙거리고 올라가네 미끄러워 조심해 우와 으이 아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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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예예 아니 나는 사납기 시작한지 하면 차량 한 대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차로 안 오니까 숫자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차량 한 대보다 더 많지 않을까요 아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저 혼자 왔습니다 혼자 예 아니 우리 그 초등학교 아니 저 시골 관산이라고 청관산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청관산은 백대민상중에 들어가는 산인데 아 어디에 있어요 전라남도 장흥이죠 아 장흥 영하마읍벌 들어온 우리를 여기 올라가다가 예 그래서 이제 차로 안오니까 야 누구나 오다 보니까 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예 예 시사 이제 예 예 이제 이게 3월에 가면은 3월에 너무 늦게 시산지가 되잖아요 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야 늦어지니까 이유를 2월에 지금 하고 다른 데도 이렇게 저 시작하고 있어요 2월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여쪽 어디가서 아 그러시거나 예 연연이 모시던 시사 이제 자리가 있어요 우리만의 자리 그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죠 아 돼지 머리 랑 다 가져온 거요 으 일반 산악기 나 다 해요 혹시 오가다 내려오시면 지내고 있으면 들리세요 또 또 드리고 소리들어 아 저쪽으로 아 아 아 아 아 예 예 예 예 예 예 벌써 사령 준비하시고 그냥 아이젠도 차셨고 만 예 잘 다녀오십시오 4 으 아 아 아 그리고 아 네 예 예 예 요 노 21개 오늘 단단하게 하고 가신거 본게 관악산 쪽 정상 쪽으로 가실 모양이네요 그러세요? 오늘 행복하겠습니다 눈이 있어 가지고 최고의 산행 되겠네요 나도 이게 시산지만 안 되어있으면 나도 정상까지 갈 수 있는데 다음 기회 와야지 눈살 때 가는 기회가 드물지 않아요 넘어가 오늘 좋습니다 이쪽 바위가 멋있네 너무 멋있다 길이 좀 위험하네요 안전하게 와야 될 것 같아요 멋있어요 아유 멋있다 관악산은 언제 봐도 멋있어요 대단한 관악산 경기 오악 중에 하나죠 관악산 오늘은 관악산에서 관악산 중학교 관악산 중 산악기 시산제를 시작합니다 가봅시다 허 고전화 관악산 하산의 눈꽃산행이군요 오늘 시산진 지르고 또 미 하산에서 식사들 하실려나 그럼 오늘 산행은 또 못하겠네 이거라도 찍길 당하기 다행입니다 오늘 또 걷는 다만은 정점이 발길 지나온 장마다 너물고었네 선창가 구동소리 옛님이 그려도 나를 흐를 길은 아니 없어라 자기가 해가 비치네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죠 위험하거나 불편하다 싶으면 아이젠을 끌어내차으면 됩니다 아 멋있네 한번 찍어보고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눈이 많이 와서 그냥 뿌리채 뽑혀 흐르네 노간주 나문들 이 나무는 눈이 많이 와서 뿌리채 뽑혀 흐르네 예 여러가지 기념하는 데 쓰이고 강한 나무거든요 삼태기 삼태기 가서 이렇게 딱 이거 끼워서 휘어가지고 삼태기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노간주 나무라고 이게 타도 불꽃이 나지 않고 불 땀은 씌워서 군인들이 이걸로 밥해 먹고 그럴 때 쓰는 나무라고 두송이라고도 하던가 열매가 열었는데 아깝다 이렇게 큰 나무가 쓰러져 있군요 열매도 열었는데 아깝네 어쩔 수가 없겠네 이대로 옮길 수도 없고 진달래가 고피게 생겼어요 가봅시다 나무들이 다 힘들어서 눈에 쌓여서 다 이렇게 휘어졌어요 우와 아 오늘 지나고 내일이에도 이렇게 눈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이렇게 관악산 혼자도 한번 와봐야될는지 모르겠어요 혼산해봐야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간산주 선악회원들 와 함께 같이 해야되요 따라다니면 세야될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요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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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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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만 아는 시산지 상식에 옵시다 우리 네네 예예예 그럴게요 우리 우리 산후지들이 지나니까 눈이 길이 났어요 왔네 우리 다 함께 걸어가면 길이 된다는 말씀이 맞네 그쵸? 기질한게 별게 있나요? 여럿이 걸으면 길이죠 한마음 한듯이 되는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이야 상고대가 엄청 떨어진 흔적이네요 봐요 상고대 떨어진 흔적도 와 벌써 준비들 다 했구나 이야 이 자리 또 왔네요 다 왔죠? 모두 다 왔어요? 모두 다 왔으면 저거 저거 기다리고 있는 저거 아까 그 우리 산후지 몰아가게 다 왔죠? 네 다 왔어요? 네 예 다 왔습니다 어서요 관악산 삼성산으로 가는 길목에 우리만 아는 멋진 장소가 있습니다 매년 여기서 산악길을 올리는 장소에요 야 뭐 혹시 와따 혹시 불낙감하니 눈을 넣어도 된데 꼭 그걸 포답네 대단해 하여튼 잘하셔 총무님 너무 예쓴다 그냥 눈 담아도 괜찮은데 아 그러네 오늘은 우리 관산 중학교 산후님들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일정이 있어서 그 일정대로 하는 걸로 하고 저는 내일 한번 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까 내일 이 눈이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관악산 정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예 또 멋진 하산길도 관악산 정상 뿐만 아니라 오르는 길 내리는 길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저기 관악산 정상이 보입니다 경교의 3대 악자들아는 오악산이죠? 3대가 오악산 관악산, 관악산 원래는 북한에는 송악산이요 옛날에 우리 경기도였던가 보죠? 송악산은 북한에 있어서 아닌 것 같고 송악산 그 다음에 또 악자따라 한게 엊그저께 나가 다녀왔던 운악산 그 다음에 경기 산 중에서 제일 높은 화악산 그 다음에 감악산 그 다음에 하나는 송악산이 빠지니까 사막산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의아모 쪽에 있는 사막산 이렇게 해서 오악인 걸 알고 있는데 또 달리 말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정확한 면은 이거이다 하고 확신은 못하겠네 하여튼 관악산이 보이는 장소에서 오늘 시산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서 좀 찍어봐야 되겠어요 예 정성을 다해서 재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눈을 다지고 멋지게 만들어갑니다 사막산이 상상 그리기 있는 유방대장장이야 만약 공수 필요한게 되나요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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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만 하면 돌려 여기는 출장은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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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목하십시오 자 두목하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조금 집중해주세요 영상 찍으세요 영상 잠깐 앞을 보고 더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편한 대로 네 편한 대로 수지 이쪽 지금부터 철기 2024년 장원광산중학교 동문산학회 신안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료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착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가신 선혈 및 선후배에 대한 문의하겠습니다 농렴 시작 바로 산악계 선서가 있겠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따릅니다 라는 말만 같이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악의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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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악인은 무궁한 세계를 탐색한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정렬과 협동으로 온갖 권한을 국방할 뿐 언제나 절망도 포기도 없다 산악인은 대자연에 동화되어야 한다 아무런 속임도 꾸밀도 없이 다만 자유와 평화 사랑의 찬 세계를 향한 행진이 있을 따릅니다 따릅니다 다음은 산악회장님의 강신이 있겠습니다 향을 피워 산신하게 인사를 올리는 우리의 향 피어적으로 한번 그래서 안 돼요 원래 이제 같이 다 한번 하는 건데 저만 먼저 할게요 고릅이 쉬었네 신발 벗는 거는 네 무릎이 아 이것도 무릎이 쉽이야 일단 잘 무거웠구나 이렇게 하면 앞으로의 봐 앞에서는 앞으로는 다음은 청구님들에 잔을 올리고 산재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악회장님, 충분히 있겠습니다. 유세차 단기 4357년, 서기 2224년 2월 24일 갑진련 청룡회인 오늘 저희 재경관산 동문해양우 산악회 회원 1동은 시산제를 거행함에 있어 천지신명과 삼성산 산신령님께 고하나이다. 태어난 수십 개의 바위들이 많고 오래된 나무와 옹과 풀이 바위와 어우러져 서쪽에 있는 금강산이라 하여 서금강이라고도 부르는 관악과 삼성산에 올라 불을 거느리시며 위 땅의 모든 신화를 굽어보시며 그 속의 모든 생육들을 지켜주시는 신령님께 아래오니 지난해에도 재경관산 동문해양우 산악회란 기치 아래 매달 한 번씩 산에 올라 큰 사고 없이 산화를 돌아볼 수 있게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전체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성스러운 죄를 올립니다. 갑진련 올해도 산을 좋아하고 산을 사랑해서 산을 찾겠습니다. 산에 오를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문향후 선후배관의 존경과 의외를 이루게 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삼나만상의 섭리를 깨닫고 계좌인의 동화되는 삶의 죄를 배우려는 저희들의 소박한 소망을 어엿뒤여겨 구보살펴 주시옵소서 거듭 바라옵나이다. 무거운 배낭을 짊어진 저희들의 어깨와 다리에 굳센 힘과 의지를 주시고 거만 골짜기와 바위를 오르내릴 때도 앞마당을 거닐듯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방향을 잘못 잡아 엉뚱한 골짜기를 짐승처럼 방황하지 않게 하여주시고 추위와 굶지름으로 무서운 밤을 지시해 오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를 주시고 여기 참석 못한 동문향후 회원들까지 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행운이 함께하여 마음놓고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시옵소서 천지 신명이시여 저희의 조그만 정성으로 삶과 주가를 올려오니 이 한잔 술을 흠양하옵시고 올 한해도 서로 화합과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부디 무사고 산행이 될 수 있도록 후보 살펴 주시옵소서 당기 4357년 서기 2024년 2월 24일 재경관산 동문향후 산악계 해원 1도 다음은 총무님들 선배가 있겠습니다 총무님들 그냥 너무 일 많이 시키고 그런데 무릎을 끌려놓은 게 꼭 잘못해서 무릎 끌는 것 같네 너무 잘하시니까 잘하시라고 무릎 꿇어가지고 우리 총무님들이 잘해주시니까 다음은 기스벨의 산배가 있겠는데요 혹시 40기 있나요 40기 30기 고춧가루 산신령님께 제애를 지니니까 삼배를 해야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들끼리 인간 제사가 아니니까 삼배를 신이니까요 신과 인간하고는 약간 차이를 둔 거 아닐까요 하여튼 우리 대강길에서도 산신령님께 제애를 지니니까 인간하고 신하고 차이를 둬서 삼배를 해야 됩니다. 나 찍고 있어 미안해요. 먼저 제가 찍고 있어요. 손 대면 안 돼. 됐어 됐어. 아따 짱. 빨리 가서 해. 우리 기수가 돌아오면 압니다. 이따 또 모자 벗으라 그러니. 탐! 나. 야 그나저나 돼지 머리 최고로 멋있게 해왔네. 웃고 이까지 벌려가지고. 와 진짜. 야 멋지게 나오니 돼지 이거. 한번 찍어줘야지. 아니. 엄마 고생이. 엄마 고생이. 잘못된 것 같아. 음. 낙상. 고춧가루 무사고 해주세요. 아, 이름이 똑같아요. 아까 설명했는데, 제사는 3분한테는 200, 우리 저 한신령님한테는 300.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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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아이, 확 밝아지네. 맞아요. 저, 저, 절하실 때는 모자를 벗고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버떡 생각이 나네. 아이고, 그냥 막 강체가 나네. 확실히 예의는 깍듯이잖아. 반드시 모자 벗고 해요. 맞아요. 갑자기 언니 신나갔어. 아, 잘했어. 모자 쓰고 가면 안 되거든. 맞아요. 그게. 맞아요. 섭섭, 섭섭. 아니, 모자 벗어. 야, 사진 찍을 때 좀 벗고. 그래? 아니, 동창끼리 뭐. 당연하죠. 지금도 동창끼리 붙어지는 거야? 네. 우리 동교 중하고. 됐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라니. 산에 잘 다니라 그러나. 말으로. 산에 잘 다니십시오. 산에 잘 다니세요. 허초 선생님. 산에 잘 다니십시오. 건강하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네. 사랑합니다. 아니, 빨리 이거 찍어야 돼. 아, 저, 저, 부정 싸게. 자꾸 그래 쌌지 말아요. 자, 이제 찍어야지. 저, 까마귀들이 왜 이 소리난지 알지? 우리 사라지면 먹을 거 있나? 까마귀가 오면 좋은 게 아닌데? 아니야. 먹을 것은 까마귀가 와야 된 거야. 먹으려고. 옛날부터 우리 그, 저, 묘에 들어가기 전에 지푸로 덤어놨을 때 까마귀가 와서 살을 다 빼먹어야 좋은 거야. 까치는 살아, 살아있는 사람을 반기는 거고 죽어서는 까마귀. 알았지? 예, 예, 예. 싣대. 싣. 37. 어, 진짜? 37. 빨리 와 봐. 어, 추억 올려? 이거 올려? 이거 올려? 아니야, 정자에 올려. 진짜 올려. 어, 근데 오빠 해 줘. 어, 안. 내가 많이 할 수 없었을 때. 네. 아니요. 여기. 여기. 아, achei. Kurt. 쌀은 año. 네, Eunho. childcare. 10분. Pillow. 아, bud. ним첨. trlries. exemwa. 인 Fraser. minced장님. 기효. 하는 척은 없는 콘서트. 아니, 아니, 그건 뿔렛지면 역대고 됐다. 세지자입니까? 뭔가 그런 나라 마시면 돼. 여기 안은? 몇, 몇 개나요? 4개? 우리 예빈들 같이 나오세요. 같이 나오세요. 같이 나오세요. 그럼 그만. 아, 다른 사람한테 나오세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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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비에서 또 예비인사들이 많이 오셨나봐요. 예, 이따 뒤풀이 장소는 따로 마련하나 봅니다. 하여튼, 예를 잘 거쳐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배엣기 건강한 나라 마셔야겠습니다. 예, 아, 예를 들면,津택이 schwierig. 매일 주먹마셔야겠습니다. 우리 사이의 정신을 지켜드립니다. 네, 이에 면을 원해져서 했더니, 이거, 김치가 돼. 이거, 밥도 데리고 하라고 하고, 아니, 밥도 데리고 하다가 김치가 돼. 이거, 김치랑. 네. 한 잔 더 50분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소지 하면 충문을 태워서 네 맞습니다 우리 우리 재경간상동문항우산학회 잘되라고 불이 활활 잘 타오르네 역시 회장님 덕이다 불태운거 빨아져요 손이 뜨거울텐데 변함없이 잡고 있는거 봐 대단해요 어렸을 불장난 잘했겄네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박수 자 음복하세요 음복 음복 한 잔 더 따로 올려도 될까요? 회장님 한 잔 더 한다고요? 한 잔 더 하고 그러면 저 수고한 돼지 민아리를 옆에다 놓으면 어때? 형님 행식형님 잘하고 마지막에는 돼지배 뽀뽀해 수고했으니까 맞잔 혼자 또 했으니까 삼배 이것도 삼배해야지 오늘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개인의 사이지만 마지막으로 총정배 입니다 아이고 멋집니다 아이고 멋집니다 아 형님 선배님 여기 너 한 모금 빨리 빨리 먹고 가야되겠네 빨리 빨리 합시다 형님 음복하고 같이 얼굴만 띄고라도 찍어봐 다시가자 찍을게 다시 다시 같이 같이 수고했다고 아 돈 빼부렸네 이제 돈 뺐을게 괜찮아요 이거 들러도 이제 하고 같이 서봐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 좋아 박수 박수 좋아 잘했어 나도 이제 음복 한잔 해야되겠다 아 우리 전국산화를 건강삼아 누비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초 선배님 늘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아 고마워요 저 자유산악회입니까? 자유인산악회 백두대 간 따라와 나중에 사랑합니다 언제 한번 기회되면 찾아뵙겠습니다 꼭 같이 한번 놀러 파이팅 자 음식 드시러 가시죠 갑시다 아 이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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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는 멋있는 호가 가서 또 동문들끼리 식사도 하고 술 한잔씩 하면서 멋있게 시산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산 하겠습니다